오 안녕 야 이거 너무 많다 내가 왔어요 내가 왔어 내가 왔어 왔어 빨리 뭐? 애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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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꺼져 이씨 꺼져 됐어 뭐야 너 너 왜 너 왜 마우다 할만큼 했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내가 간다 여보세요 살려주고 가시면 안 돼? 어 누워서 수류탄 던지면 개 사귄대 오케이 간다 간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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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관통이 안 돼 이러다 감사합니다 나 또 그 짓거리 해야지 나만 믿고 가 다 죽였어 그럼 나 빨리 도망갈래 잠시만 잠깐만 여긴 안 돼 여긴 안 돼 어 여기 너무 세다 수류탄 던졌는데 얘네들 딱 뒤따이지 않을까 싶다 이제 이럴지 않았다 수류탄 던져놨거든 수류탄 나이스 어 해구잼 오 좋은다 좋은다 난 돌아서 간다 어 어 어 어 어 그렇지 가자 근데 이거 들이박는 거 있잖아 몸통 박치기 그 스킬은 LBRB 누르고 그냥 들이박으면 되나 나 안 써봐 나 안 나가던데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안 나가더라고 어 어 어 발 쏘면 되겠다 이런 애들 대체로 수류탄을 잡아야 되는 것 같던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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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뭐야 무슨 스킬이퍼 쏘는데 어 뭐야 어 아 이거 뒤에서 우와 확인사 잘 보소 태기 보소 에지 케인 저거 보니깐 트나 한번 들어 보고싶네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었을텐데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었을텐데 너희 둘이 너무 소리가 되었을텐데 54이의 스포츠가 대결을 해결할 수 있어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우리의 공중이 어떻게 되었을텐데 계간지에 하니까 개가 짓는다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운영 개가 3마리여서요.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송 도중에 개소리가 좀 들릴 수 있어요. 옥라인. 지역 어디냐 모르니까 시간을 좀 달라네요. 업로드했대. 블랙 스테이션으로 재결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렬한 계획이네요. 이동하자. 아이 생각보다 못이네 간판나무에 사람 열렸네 아 진짜 인모탈 이 자식들 적어다 진짜 SOS라고 해놓고 사람을 노려놓으면 어떡해? 아 그러게 아아 그러게 진짜 왼쪽 아냐? 거기 아니야 거기 형 또 죽었지 나 휩쓸려간다 잠깐만 나 떠내려간다 말아서 오시구요 어 진짜 맵이 없어 아니 왜 거기 일로 가셨어 어 아 이게 왼쪽 오 아 나 지금 미사일 뭐 하나 들었다 유탄발사기 하나 들었다 나 이상한데 왔어 여기 어딘지 모르겠다 다시 태어나 그냥 자살해 형 다시 태어나긴 다시 태어났는데 어 목표 아 저 형 뒤에 나오네 아 너 여깄네 어어 일로와 일로와 어 여기 유탄발사기 쓰레 그리고 아냐 여기는 맨주먹이지 아 그래? 오케이 잘해봐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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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보자 아 야 테이크다운 그거다 이거다 연속으로 아 미안해 그치 내가 아까 해본게 그거라니까 주먹으로 한번 덩치고 바로 뒤에 또 치는데 가만 있어봐 어디야 어딨어 아 그 그니까 테이크다운 그거 말하는거잖아 그 그냥 기본 패시브 아 그런가? 응 그건 기본 패시브야 여기 해킹하래 오케이 다 처리했고 계속 연달아 누르면 나 깜짝이야 나 얘를 해킹하는잖아 어 맞네? 머리통 뜯었는데 그냥 뭐야 저게 해킹이야? 저게 해킹이야? 어 그런 일 없지요 옆으로 치우면 될거야 이씨 야 이게 배경이 2050년도가 그런데 여러분들 이때는 터치패드도 아니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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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만 올리면 되는 세상이네요 미쳤네요 음 저기 가자 2050년이면 우리도 저런 세상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도.. 그래도 근접이잖아 오오오 most 가자 being a BRB 오오 호호 호호 그냥 내가 볼 때는 형은 소질이 없어 그냥 손을 떼세요 ㅎㅎㅎㅎ 으아아아 되게 fur 어오아아 robot pelo 으어 어떻게 어떻게 살려줘 아아아 조심해! 알려줄게! 너도 서지 넣끼리 마찬가지여 아니 이게 진짜 무척게 만들어졌냐 생각을 하고 게임을 해봐봐나? 진짜 이곳은 떨어졌어! 여기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 여기다 여기 학교 들어가는 것 같다 어? 뭐야 이거 와이언데? 타고 가는거야? 천천히 좀 가지면 안돼요 그거? 아 맞다 아니 막 올라오니까 바로 보이네 아 이거 짚라인이네? 어 저 밑에 좀 애들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지금 이거 뭐야 번개 기다렸다 가는 거 아 번개 기다리는 게 아니네 그냥 가네 얘네 특수보대니까 가자! 가자! 짚라인 내려오는 거 거의 최소 그냥 마우스 그냥 부드럽게 그냥 커서 움직이듯이 나 반대편에서 내렸어 어? 잠깐만 여기 바닥이 장난 아니다 우와 전기통하는데? 어 그래 뭐 저기 뭐야 천둥 쳐가지고 감전됐는데? 어 뭐야 나 왜 맞았어? 나이스 가능합니까 구출? 너 뭐야 너 어어 어어 어 잠깐만 어어 야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럼 나 작년에 가서 나 총 쏘다 죽을게 나 어그루 어그루 광역기가 있게 근데 이대로 안 죽을 것 같은데? 아 난 니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체력 아 잠깐만 나는 바닥으로 내려갈게 아 뭐야 아 그래? 아 그러면 되는데 아아아 아니아니아니 됐어 됐어 오 깜짝이야 그렇지 오 아 형 스나야? 이걸 바꿨어 아까 저기 있길래 아 어우 야 스나 어디야 쏘는가 아 저기 쏘네 어? 이라이씨 나도 스나 스나 들어야겠다 이거 진짜 어우 야 방금 간접체험 쩔었거든아 지금? 이거 진짜 이건 아니다 야 아 이거 이거 진짜 아니라는 생각 바로 든다 차라리 이걸 늘어야지 무탄발사기를 조져야지 아 우리팀 스나 개빡쳐 진짜 야 스나 스나 왜 에임 키는 것 봐 이거 한 발 쏘고 단대 이거 반동 장난 아닌데? 끼어 개좋아 기억할게 아 미친 바로 앞에 두고 야 개쎄해 야 개쎄해 그러네 그러네 형 형 나 괜찮으니까 나한테 수류탄 던져 빨리 내가 오로 끌게 나한테 수류탄 던져 빨리 나한테 수류탄 던져 빨리 나한테 수류탄 던져 간다 여보세요 자 빨리 살려주세요 바로 앞에서 던지고 있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어 이사람아 오케이 클릭 미스라고 한번 믿어줄거야 그딴 걸 누가 미쓰 플레이시가 두시간인데 지금 뭐야 이거 아 깨가 아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깨 깨 깨끗이 여기 쟤는 알아서 열어줄거야 아냐 아냐 우리를 보고 하라 그런다 내가 보지는 아냐 이 철근 하나 못 옮기는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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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아니 그거 하나 못 옮겨가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는 어 야 스킬이 있네 네 스킬을 고를 수 있네 그거 우리 그때 아까 고르는 것처럼 스킬을 고르니까 어 마샤르에서 나 테이크다운 생겼는데 몰랐어 오오 이거 뭐야 봤어 방금 마샤르에 테이크다운이 어디있어 이거 그 뭐야 오버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포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잠깐만 어어어 포스 어 그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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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뻥 야 탱크인데 탱크 재밌다 이거 쓰러 가야겠다 이제 형도 나잇값 못해 사나이 나잇값이 어딨어 어 후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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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킬 쓰는데 애들 안 죽더라고 그중에 우리 팀을 때렸나보다 아 여기 뭐 있대 뭐 들리냐 물어보던데 보자 몸무게임 좀 좀 벽 봐봐 이거 문어는 거 있어 맨손이 뭐야 잡고 총 한 손은 총게 미라구요 근데 그 얘기가 적절합니다 진짜 쪼며oke 있는 게임은 맞아 손으로 제거해 불 위로 아 뭐야!? 이 사람 손을... 뭐야 존비야? 코가 없는데... 포즈된 식사의 대화 어느 척 이 그렇지? 이제 지켜줄거야 지금... 인생의 변화 제이 쟝 54명의 인사자, 최애의 적들에게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었는데 아직도 살아있고 잘 안 된다 뭐? 다른 게? 수지하는 날.. 그들이 가졌네요 해부탁,한국증, increased reports, 모든 게 다운로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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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했다 시아의 검토는 스며로드한 정보가 급상do였는데, 전국한 시아의 글로벌 meme 사이트를 향한 그런 시아의 시기를 가진다니에서 pathways하도록 한다면, 시아이의 조직을 파괴하지만 이제 테러리스트를 할 수 있다, 이거 아니깐 아님, 우리에게 전하자면 아님, 우리에게 사itud을 공격하려고? 그래서 아들 이리 와지라, 그 사람은 이리 와준다 어릴 이리 와지라,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없었다 요원들의 도라를 통해 반갑고 일어난 거 아니야? 아님, 시아이의 중요한 기지들이랑 다 한자분은, 이 사람은 누구에게 도착하는지? 이 명은 이 오일을 요구하자 이 스페셜에서 마지막 운영한 운영은 윈슬로아코드 블랙사이버오프 유닛이 되었죠. 존 테일러 팀이예요. 너희들은 이 죽음과 관련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말해, 킹. 나는 테일러를 알아요. 정말로 말해! 정말로 말해! 그 분이 실제 배우분이라니까 험담을 못하겠는데 얼굴 생기신 게 착하시지가 않아, 일단. 저 지금 번역 도와달라고 유학가신 마피아님한테 전화하라고요? 미쳤어? 어. 아니지, 수없이가 내봤지. 어설트라이플. 어, 그리고 무기도 레벨업한다, 이거. 어, 무기도 레벨업해. 무기가 레벨업하면, 그거 살 수 있어. 쌓, 그거 쌓, 그거 뭐냐, 스코프 같은 것들. 그러니까. 어, 레벨업. 케인은 그릇이 없어졌어요. 데일러를 검색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했죠. 아, 무기한 게 열어야겠다. 아, 무기한 게 열어야겠다. 아, 스나 써보니까 어때. 쓰레기야. 아, 그래? 응. 아, 난 차라리 스코프 있나 봐야겠다. 그녀는 좀 나쁜 옵션을 보냈어. 무기한 상황들. 그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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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녀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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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녀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 뭐야 이거나 이거나 그렇게 다를게 없네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를 무기를 파는게 좋다 무기를 판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기 하나를 지금 무기가 레벨이 레벨이 올라야지 스코프가 좋은게 많이 달려 지금 보니까 하나만 제대로 파는게 낫네 다른 무기 막 왔다리 갔다리 쓰면 그게 안되잖아 지금 너 내 캐리가 어떻게 보여? 어 뭐야 뭐 썼어? 나 가면 쓰고있지 어 어디로 썼어? 나도 써야지 나 로봇각 가야지 이거야? 아닌데? 이건 뭐지? 어디 있었어? 장롱가 장롱 장롱 여기 장롱 안되는데? 이거 돼 이거 돼 어 그거야 아 이거야 왼쪽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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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른쪽에 장롱같이 생긴거 가만히 있어봐 나 이게 이거? 어 너 왜 안 열려 난 이거 열리는게 그러게 난 안되는데 이 딱히 어딨어 아무것도 못먹은거 아니야? 안풀린거 아니야? 아닌데 안풀린거 아 템이 없나? 아니 그걸로 먹어야 돼? 나 뭐 난 얼락이 되는거 같던데 나 모자 바꿨어 아 이런 나 뭐 해골이 모자쓰고 있는거 하나 있다 어 나도 그 보니가 나중에 무슨 뭐 그래 그래 아 나 나 나 이런거 너무 쓰고싶다고 지금 써? 없어 뭐 써? 어 어 쓸모없네 가자 하하하하 이런것도 없고 뭐했어? 하하하하 아니 왜 나는 없어 어? 썸 아무나 이런거 하하 빡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레벨 5? 형 레벨 5야? 나 레벨 4때도 있었어 근데 어떻게 된거야 아이씨 버그 아닐까? 저 장롱만 안열리는 버그 아닐까? 그럴수도 있지 왜냐면 저기 안열릴수가 없거든 사실 어? 어 나도 안될린다 나도 갑자기 안된다 아 그래?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 요능키가 없어졌어 그래 어 어 나 이제 생겼다 어 뭐 어 나에게 왔다 나에게 왔어 야 둘중에 한명이 안되는건가 이거? 어 잠깐만 아 아니네 야 방이 두개네 야 아 방이 두개야? 장난쳐? 아 뭐야 아 서로 각방이야 아아아 아 어 어 게임시 아 개빡시 아 그런거였어 각방이였네 아 그러네 야 각방 써 어이가 없네 진짜 소름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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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스 데일러 이거 해라 암스 데일러? 어 약간 찐따같이 생긴거 있어 오케이 나 이거 할래 나는 난 이거 약간 아이언맨 같으니까 이거하고 갑바 우와 이거 뭐야 어우 어우 취향 개극혐 어우 어떻게 어우 나 이런거 보니까 두드러기 날거같애 아 아 저거 못보고 있겠어 아 이거는 성전환은 안할거구요 여러분들 이거 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어 약간 이거 끌리다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약간 뭐라그래야되지 벌레같애 얼굴이 팔이 팔이 면상같애 어 이거가자 됐어요 갑시다 여보세요 스키좀 찍읍시다 아 그래? 아아 난 연계네 아 나 초항에 하자